평화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뭔가 또 막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컨셉을 정해놓고 가야되지 않을까? 그죠? 그만두래 그만둬서 마투우스는 복수, 이제는 그는 아래에다 그만둬서 아주 멋진다 그만둬서 만나고 싶지 않 그만둬서 착한 버전으로 먼저 해야 되나? 이것도 2회차 가야겠는데 이런식이면? 착한 버전 한번 하고 또 악마 버전으로 한 번 해야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어설프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조이, 너가 기다리고 있잖아. 안녕, 조이. 들어와. 아 근데 악마로 할 거였으면 진작이 그냥 아까 불까지 다 태워버렸어야 돼 아예 잠깐 얘기를 해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것도 좋겠구나 물론 문제가 괜찮다면 말이지 내일은 이상한 현상들을 연구하고 그 현상을 해명하는 거란다 예를 들면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복수? 복수? 복수 뭐 그 정도 복수야 뭐 에이 다 줘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었잖아 못들었잖아 오랫동안 같이 있었나 네 그거까지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무조건 없겠지 흐흫 내가 어떻게 알어 넌 내가 그리기 하자 아 애들 내 눌린 거... 아 그 정도는 괜찮아 내가 당한 게 있는데 그 정도 정도야 뭐 세상 참... 어? 너무 당하고만 살아도 안 좋습니다 인간이 흐흐흐흐 어 에이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봐요 에이든을 그리라는데 어떻게 그려줄까? 귀엽게 그려줄까? 내가 그릴 수 있나? 마음대로 그리네? 내가 그리고 싶었는데 아 내가 그리는 자유도 정도는 있어줘야지 어? 내가 무섭히 그릴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섭히 그리고 싶었는데 알아서 그리네요 내가 볼 수 있나요? 이게 네 친구고 너랑 이어져 있는 거구나 줄 같은 걸로 말이니? 지금 여기 있니? 아저씨한테는 다 오픈했어야 되나? 그건 모르겠네 쓰으으으으으으으으읍 해보아 일단 그래 해보아 뭐부터 건드려줄까? 음? 컴퓨터? 서랍 간단하게 서랍부터 갑니다 뭘 하라고 하면 그대로 된단 말이야? 에이든한테 뭘 하라고 시키는 건 아니에요 누구 말도 안 듣죠 우리 애같은 사자 같거든요 저랑 묶여있는 상태라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죠 그래서 정말 화가 나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닌데 저도 에이든이 어디로 가버렸으면 좋겠다고요 가끔은 정말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니까 내게 그런 짓을 한 거니? 뭐야? 아니야? 그건 괴물이 그랬어요 괴물이 또 따로 있어? 이거 본 거긴 한데 섭림이 하시니까 더 집중돼요 역시 내 취향은 한결같았다 아 그래요? 아 이거 보셨던 거야 제가 다행히 처음 해보는 거라 에이든을 불러냈다 에이든의 힘을 보여주었다 뭐 그냥 남들이 하던 대로 했네요 괴물이 또 있나 봐요 아쉽게도 몇 개 챕터에선 뭘 골라도 일직선 진행입니다 뭐 그렇죠 이때 2013년도인데 뭐 그래서 그것도 겁나 욕먹었었잖아요 그 뭐냐 그 아 또 난 왜 이렇게 자꾸 뭐가 생각이 안 나죠 요새 언틸던인가 그것도 뭐 나비효과 막 수백 개의 나비효과 해놓고 다 거기서 거기 훈련은 내일 오전 5시부터 시작이다 늦지 모라 이 아저씨 아까 그 아저씨 아니에요? 같이 파티갔던? 뭐야 훈련 받어 갑자기 샤오쌤 어이 간다아 캤 헤헿 에허l 펫 아 이건 내리는거였어? 엉허 어 아프잖아 아 다시 못하나? 펜 이건 뭘로 해? 그냥 가면 돼? 가속도로! 으잇! 내려와! 어 뭐야 갑자기 특수요원이 돼 버렸어 속도가 느려지면 오른쪽 스틱으로 동작을 완료하세요 알겠습니다 오잇! 짜! 으잇! 짜! 빨리 나와라 답답하다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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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으잇! 으잇! 아잇! 제대로! 빨리 하는 것도 죄냐? 이잇! 아 뭐야 왜 했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할수록 못하겠냐 치고 숙이고 펀치 킥 아 이거 다음 애가 맨날 당한거구나 두번 해야되는거구나 치고 아 쳤잖아 어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이 방향이 애매해 방향이 되게 헷갈려 치고 아 진짜 아 우와 라라 라라야 제대로 제대로 하자 이제 장난은 끝났어 했잖아 진짜 했어 이번엔 와 억울하다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와 와 아 억울해 나 진짜 잘했는데 아 나 진짜 잘했는데 아 어 아 아 JM 네 으아 끝이야? You'reрист 공포라디오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바빠서 글씰 시간이 없어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고 꼭 글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무섭고 슬펐던 일이었어요? 아이고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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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보기 빵야! 총 쏘는 건 내가 또 소질 있지? 또? 어? 흐흐흐 내 또 수학 또 잘하지 또 내가 아! 흐흐흐 아 못하는구나 별게 다 있네 진짜 아 왜! 왜! 으허허우 이거 아 장난해 100점 만점 100점 만점 또 이거 다 날려야 돼? 여기 있는 거? 샴푸린스 아 샴푸린스님 감사합니다 방향 틀렸어 다시 방향 틀렸어 다시 방향 틀렸어 다시 방향 틀렸어 다시 아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와 이거 방향 진짜 애매하게 나온다 내려야돼? 남들이 보면 나 게임 되게 못하는 줄 알겠네 쯧 봐 나 겁나 잘하지? 커피 살짝 나긴 했지만 아 왜 눌렀잖아 아 으흐흐흐흐흐흐 바보 멍청이 하하하하 아니 아니 근데 왜 키가 안나와 뭐 누르라고 나와야지 어? 왜 뭐가 안나와 아 방향키야 이것도? 와 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방향키였어 방향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이거 네 뭔가 점점 허헣헣헣헣 허헣헣헣 어웅헣헣 용사가 돼가는거 같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멤모가 있다 아아 나 가리고 아아 내가 가리고 아잇자잇자잇자 이거 왜 나오는 건데 상처의 두 개의 구체를 유지해서 조기를 치유하십시오 와 이런게 있어 또? 치유도 돼? 와아 쥐 치료도 해줘 아 나 훈련하는 거 싫은데? 여기 대련 싫어 대련 쓸래 아 무기 2대1의 또? 보십시오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완벽하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에이든을 사용해서 왜 안 돼 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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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인데 진짜 때리냐구요? 그러게요 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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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아니야 아니야 아아 바로 갈 수 있구나 어? 왜? 왜? 왜 왜? 저 없었는데 우리 다 저녁을 여기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또 건너뛰기 하고 싶죠? 안되지롱 생방송이라 건너뛰기 안되지롱 심쿵 어? 밀어 다녀왕니다 감사합니다 디스코나 한판 땡길까나 고맙습니다 근데 이걸 못 보고 간다고? 아아 아 다 처리를 하고 갈 수 있구나 나이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있니? 땡 음 음 normalmente 전혀 없 hover PowerPoint 들어가 전혀 껄 껄 추정 엉롯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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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자 이제 쟤를 처리할 건데 어 왜 안 내려가 저기 있는데 어? 저기로 내려가야 되나 다시? 점프 못해? 뭐 이래 왜 못 내려가 내려가는 거 뭐예요 어? 나 내려갈 수가 없어요 쟤께요 오 어떻게 해야 돼? 이건 한번 써먹었고 됐다 된다 된다 오케이 됐다 굳이 에이든을 부를 필요는 없었구나 심쿵 뭐야 다 키워놓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어 다리마님 축하한다 홈즈의 여왕 해냈군 경보국의 연구를 환영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경보국에서 경보국에서 와 CIA에서 일하는구나 체력 훈련이 필요한 상태였다 전투 훈련이 필요한 상태였다 안 좋은 거 다 걸렸어 아 뭐야 남들은 다 막 80%가 넘게 다 성공했는데 나는 계속 아 너무한다 왜 나만 빼고 잘해? 남들이 보면 진짜 게임 못하는 줄 알겠네 이런 나라도 CIA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하는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리가 에이든 3일쯤은 잠을 못잘 것 같단 말이야 그렇다면 흐흐흫 롤롤롤롤롹 또 뭐하고 놀까아 뭐 보시나아 무섭지요 wake up oh, what are you doing? oh, what are you doing? what is this? Oh, what are you doing? I didn't. Look, I told you that. crap mewom 여러분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스포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녁이야. 루틴 체크. 사장님, 앉아주세요. 헉, 어떡해? 쟤! 그녀야! 그녀야! 뭐야, 어떡하라고! 경찰! 에이, 뭐지? 에이, 조심해! 점프했어야지, 이 자식아. 오, 오, 열어, 열어. 안 열려, 안 열려. 날려버려! 일부러, 안 열려. 아, wen. 자리! 꺼져라악! 꺼져라악! 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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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미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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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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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아! 열어줘! 도와줘, 아이덴! 문을 열어줘, 우린 닦아줄게! 문을 열어줘, 우린 닦아줄게! 오오오! 오오! 아, 왜일까? 야, 진짜! 했잖아! 우와! 내 폐쇄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죽을까요? 화장Sorry lady keep your hands where we can see them Help me, magari We need backup she's getting away WHAAAAAAAA wow Dutchers Dutchers 아니 제가 방향을 잘못했거나 안 눌렀거나 이러면 내가 이해하지 했는데 자꾸 틀렸다고 나오니까 이게 십자키가 빙글빙글 돌잖아 이렇게 뭔가 내가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옆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막 대각선으로 했다거나 그럼 아 너무한데 그니까 애초에 이렇게 탈출하지 진짜 헐 징그럽다 징그럽다 헐 징그럽다 오 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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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싸 호이샤 호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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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나 못 맞출걸 나는 주인공이라서 안죽처럼 호이차 뭐야 방금 본거같애 잘 못본겁니다 사람 잘 못보셨습니다 헐 이 자식아 아 했잖아 놔 놔 놔 놔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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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너 좋아해 짱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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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이 말이야 안가? 안가? 어디서 가? 짱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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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면 어쩔 수 없었지 found a rock she never be able to make it up there shit must have missed Revice bring back to those goddamn dogs 숲이 아니어도 헤맨다구요? 오케이 그쵸 그게 저 게임의 매력이죠 잘하는 게임은 뭐 게임 잘하는 사람은 쎄고 쎄잖아요 저거 타고 가자 경찰차 뭐하려고 뭐하고싶은데 이든 뭐야 오 비니도 돼? 우와 뭐하라고 근데 오토바이 타라고? 어 됐다 오 우와 빨간불은 이동할 수 있는 곳 지금 빨리 가자 그래도 사람을 죽이진 않네 오케 오케 오오 오오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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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토바이도 겁나 잘 몰아 헐 위치를 사수해 어쩔 수가 없어 곧장 돌파해야 해 준비됐어 에이든? 우아아아아아 천완 돌파아아아아아 그랜 나간 여자를 놓쳤다 이거 방탄유리야 이 자식들아 이거 방탄유리야 이 자식들아 이거 방탄유리야 이 자식들아 남들에겐 추억의 게임으로 남아있는 게임일텐데 끈질기다 아아 진짜 아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3조 위치 완료 난 포일했다 손들고 나오면 해치지 않겠다 그 난리를 피우고 싶다면야 난장판을 만들어주지 놈들을 처리해 에이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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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숨어있어 나 여기 숨어있어 흐흐흐흐 빙이 쏴 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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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 쟤? 예? 헬기 운전사? 알겠습니다. 헬기 어딨어? 헬기. 헬기. 여깄다. 어? 헬기 안되는데요? 헬기 안돼요.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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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뽕이호 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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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또 뭐 할 거 없어? 여기서? 또 또 이런 거 밖에 없나? 또 이제 뭐 난장 피울 거 없나? 됐다 이 녀석들아 이 녀석들아 이 녀석들아 이 녀석들아 이제 없나봐요 이제 없나봐요 뭐 해야 되는데요? 차를 다 안 날렸나 내가?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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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헐 헐 잡혀 불었습니다 아까 헬기 안 됐짜네 아 뭐야 로저 그거 기다려야 돼 안 좀 해 좀 해 좀 해 또 안 돼 안 돼 안 돼 손에 손을 빵이야 사표도 잡힌게 아니다 우와 호호호 저한테 끊어줘 나만 가만히 놔둬라고 전해 다음 번에는 전부 죽여버릴 테니까 가자 아이든 이정도면 알아들었을거야 못 알아들은거 같은데 나를 잡아봐 기차에서 탈출했다 화장실로 탈출했다 숲에서 탈출했다 오토바이로 탈출했다 마을에서 난동을 부렸다 오케이 무난하게 한거 같네요 기차의 조 RN 2 2 3 3 4